대학교 김창대 교수팀에서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뭐 꽤 오랜 자료를 모아서 도표로 만든 건데요 화살표 보이시죠? 위로 가는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김종민 코치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두 번 받았는데 좀 굉장히 도움됐다, 시원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상담에서는요 상담사랑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그런 경험이 운동선수들한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차단을 하는 문화이고 통제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 감정이 어떤지도 모르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1차적인 감정이 예를 들어서 불안이랑 분노나 이런 감정이라고 하면요 2차적으로 더 깊은 데는요 수치심이랑 죄책감 등에 더 만나기 힘든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스스로 찾아내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요 대인관계를 잘 맺어주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죠 근데 여기 오른쪽 화살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감정 직면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동안 차단해왔기 때문에 더 많이 도망가요 그래서 쭉 근데 그걸 견뎌내고 이 상담의 모험을 잘 통과하면요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수치심이 있는지 또 공포심이 어떤지 두려움이 뭔지까지 쫙 같이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면의 지도가 확장된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선수를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전형적으로 감정 표현을 못하는 친구였고 특히 어머니한테는 많이 못하고 아버지한테만 좀 하는 편이었어요 왜 그런지 보니까 어머님이 그거에 대한 공감을 잘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자체도 그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를 제가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또 윗대를 보니까 제대로 그런 의사소통을 배운 적이 없고 공감을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것들이 흡수가 안 되죠 적극적인 경청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도 엄마는 다르게 해석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일단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잘 선택한 거고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공감받는 법을 훈련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 상담을 같이 병행한다든지 혹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자꾸 연습한다든지 그런 공감에 대한 제 교정이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해서 상담사인 저나 혹은 부모님들이나 내 감정이 어떤지를 좀 이렇게 명명하고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 지금 화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온다 혹은 우울하다 또 슬프다 지금 수치심이 지금 이만큼 든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그게 이제 디즈니에서 쉽게 만드는 건데 이름 붙이기 네 이름 붙이기 그걸로 이름을 명명하고 본인도 그걸 느끼고 누군가한테 표현해보고 그런 걸 연습하시고 아이들한테도 지금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런 감정이 들었어 나는 이런 걸 느꼈어 너가 이랬어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러는 훈련들이 계속되면 아이들도 아 감정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느끼고 받아들여도 되는구나 실제로 재밌는 게 재밌는 건 아니지만 좀 심각한 게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차단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화에 대해서 근데 화는 되게 좋은 감정이거든요 있는 감정이거든요 우리 안에 근데 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잘하잖아요 그럼 화를 없는 셈을 쳐요 아예 치워버려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 감정이 억눌리잖아요 안으로 그러면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들을 그냥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치워놓는 감정들이 사실 우리 야구선수들 혹은 운동선수들한테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лет까만 만들어서 먹여서 테이블을 좀 다탱하러 오고 다탱하러 오고 저는 이런 고양줄을 그냥 내살보려고 옆에 대해 이른바 당신에게는 감정이 기숙한 당신에게 Bradley'를 당신의 당신을 당신의 당신의 당신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